조승래 국회의원이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와 화산교를 동서대로로 연장하는 사업이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도로개설과 현충원 IC 조성으로 사업비 1,594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며, 대전 현충원에서 하카지고, 도안 신도시까지 순환도로로 연결돼 도심 교통 혼잡 개선과 호남 고속도로의 접근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의원은 국토부의 혼잡도로 개선 계획 반영으로 유성과 대전이 교통 인프라까지 갖춘 명품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향후 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